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마스크를 지금 쓰고 다니면서도요 지금 이게 말이죠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마스크 필수품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말이죠 공기은이 배어냈기 때문에 인간들의 배언의 행위가 지금 뭐로 와 있는가 하면요 미세먼지 또 몽골에서 일어난 그 지금 사박의 폭풍 또 지금 말이죠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게 뭔가 하면요 공기은 천지 배언에 대한 인간들이 받는 카보다 이 말이죠 좋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 이 땅 우리 집 많이 짓지 마시다 집을 많이 짓지 말자고요 집을 많이 짓지 말고 땅 자꾸 파헤쳐 가지고 자 제가 전에 집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1860이 몇 채에요 1860 몇 채 1,800 집을 제일 맡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저는 제 앞으로 등기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요 기초연금을 받는다니까 등기된 것이 없어요 제 앞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보면 땅 부처님께 제가 부공하는 사람이죠 보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집 많이 지어 대는 사람은 우리 교리로 볼 때 건축 많이 하는 사람은 배언자에요 우리 교리로 볼 때 아 이거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정말로 이거요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을 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우리의 교법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야기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이라도 하니까 쏘기 시원해요 사실 저도 시원해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로지택입니다 우로지택 아 여기 그래서요 은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우로지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들어가 보면은 뭔가 하면 인간들의 삶의 관습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살아온 삶의 기본적인 상식 때문이에요 그렇죠 상식이 거기에 관습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집 많이 짓기 전에 자연과 더불어 살았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2층 3층 막 빌딩 막 지어올리고 또 수도권의 막 개발 때문에 하고 LH 하여간 지금 LH 때문에 세상이 난리 났잖아요 이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가요 글쎄요 땅도 말입니다 비싼 땅 안 비싼 땅 이게 다 결정돼요 비싼 땅 안 비싼 땅이 왜 결정돼요 뭐에 관계됩니까 이거 관계되죠 돈하고 관계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땅도 아니 뭐 저 산골 저런 데 뭐 땅 하나 있는 거 소용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LH 직원들이 자기 땅 그거 가서 또 그 땅만 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나올 땅이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의 가치도 말이죠 땅의 가치를 근본적인 땅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놔둬버리고 돈으로 계산한다니까요 맞죠 돈으로 계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세상이 뭐로 병들었느냐 돈병입니다 그렇죠 돈으로 병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돈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우루지택 이걸 우리가 말이죠 느끼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루지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대단하죠 우루지택 그게 이제 풍, 바람, 운 운은 구름 아닙니까 운은 비고 로는 뭡니까 이슬이고 상은 설이 설, 눈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딱 먹으로 분류가 되는 거 하면요 우루는 동양의 전통 사장에 의하면 우루는 뭡니까 이것은 음이에요 음이죠 비와 이슬은 음이에요 또 상설은 뭡니까 아니요 아니요 풍우는 양이에요 우루는 음이에요 또 상설은 또 뭡니까 음이에요 그렇죠 음이에요 자, 음이다 그래서 이 풍, 운, 운, 우루, 상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도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양의 전통 사상을 찾아 들어가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음양의 이치가 근거해 있다 자, 여태 지금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교법과 우리 회상의 공덕을 말이죠 우루지택 그랬죠 이 우루지택은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 동양의 전통 사상인 음양의 사상의 은대 그 은택 그 은택을 우루지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음양 아시겠죠 음양 바람에 대한 것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후에 산책을 할 때 옷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입고 하다가 조금 하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나무는 이제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나 하나 벗어요 벗어 가지고 아주 가볍게 입어요 저는요 한겨울에도 지금까지 내복을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겨울에도 제가 내복 안 입어봤어요 자, 이제 내 일을 안 입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게 이제 벗어요 제가 벗는데 왜 벗는가 하면요 제가 벗는 이유가 있어요 풍욕을 해요 풍욕 풍욕이 뭡니까 바람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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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지금요 아주 더우니깐요 요 지금 한번 이 지금 얇은 그 옷 하나 입고 왔다가 이거 딱 끌어버리면은 런닝만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슬슬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싹 풀면서 말이죠 바람목욕을 해요 제가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풍욕하십니까? 풍욕하자 이 말이죠 물로만 욕하지 말고 풍욕도 해라 이 말이죠 이런 은혜가 말이죠 참 우리가요 느끼지 못하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풍욕을 하면서 정말로 바람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것도 그걸 하면서 바람이 소중하는 것을 느끼는 저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풍욕합시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루지택 정말로 정말로 우리 대중 원흥불교의 해상은 뭐와 같은가면 우루지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중사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면 우루지택과 같은 법이다 이 말이죠 표현 멋지게 하셨죠 참 우리 정산종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루지택 우루지택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강조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걸요 사실은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요 우루지택이 있고 없고 그걸 느끼고 삽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인간은요 지극히 근본적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 있는 그 존재를 우리 인간들은 말입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려주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대중사님이시죠 지극히 당연하게 그냥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인간의 삶의 근거가 되는 너희들이 사는 삶의 근거가 되는 은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뭔가 하면 대중사님 아닙니까 그 대중사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였냐 우루지택이다 이렇게 표현하였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또 예를 제가 하나 듣게요 한글 쓰시죠 우리 한글 한글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 몰라요 제가 우리 한글 자랑 많이 했죠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했는데 또 제가요 참 이 한글에 이게 지금 그 은혜 한글의 은혜 이걸 지금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한글을 하죠 자 보세요 한글은 어떤 문자인가 하면은 소리문자입니다 그렇죠 소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한글은 소리문자인데 중국 한문은 뭔 문자입니까 떡거리죠 떡거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리문자예요 이제 한글이 이제 소리문자예요 이제 한글이 이제 소리문자인데 제가 또 이제 이런 칼럼을 읽었어요 참 제가 이 칼럼 보내주신 분 제가 지금 이제 감사드리는데요 이 분이 말이죠 한국 박물관이 한국에 의해 박물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한글박물관 한글박물관이 있겠죠 한글박물관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세종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이 이인화라고 하는 소설가예요 이인화 세종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이 소설가가 이제 그 이제 참여를 이분이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세종프로젝트 세종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몇 세기분이죠 몇 세기 15세기 예 맞습니다 화타님 맞았어요 15세기 제가 이제 전에 그 우리나라가 그 역수직 문화의 단계를 300년 만에 한 번씩 거쳐 온다고 그랬죠 그런 강의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 이제 이제 12세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청재를 만들고 12세기에 그 다음에 최후기를 만들고 이제 검소갈자를 만들고 그런 같은 문화의 전성기를 우리가 이제 맞으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00년 후 그 몇 세기입니까 그게 15세기예요 그때 만든 문자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한글이에요 자 이건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세종대왕이 혼자 했습니까 한글 만드는 세종대왕이 만드는 요시로 이제 현대어로 얘기하면 지성집단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성집단 그 지성집단이 뭔가 하면 집현전 집현전의 유명한 학자들 다 모았죠 자 그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요시로 말하면 싱크탱크 그럽니다 요시말로 하면 싱크탱크 싱크탱크가 뭡니까 싱크 생각 탱크 그것을 그냥 막 탱크에서 막 술술술 탱크로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성의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인가 하면요 자 우리 봅시다요 지금도 말입니다 이 싱크탱크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지성집단이 그 싱크탱크가 그게 뭔가 하면요 세종대왕이 운영한 집현전 그게 모델이죠 그런 모델을 해 가지고는 거기서 뭔가 하면요 소리문자 자 그러면 한글의 기본 모체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건 얘기를 안 했어요 한글의 기본 모체 그게 뭔가 하면 이두문자 들어봤죠 이두문자 이두문자 들어봤죠 아니 지금요 우리 혜성님 같은 분은 시인이니까 이거 지금요 고마워해야 돼요 아니 이두문자 그게 모체가 돼 가지고 뭔가 하면요 그 이두문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말이죠 단군 때부터 이두문자라고 하는 이두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뭔가 하면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한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싱크탱크인 집현전의 확자들이 멋지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한글을 만드는데 새로 스무여덟 글자를 맹거노니 그랬죠 스무여덟 글자 자 이 스무여덟 글자를 전부 조합을 하면은 소리로 표기를 하면은 스무여덟 글자를 몇 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글로 수만 자가 나와요 수만 자가 나와요 11,172 자 11,172 자 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인하의 소설가가 세종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 글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분절음 이건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합친 것을 뭔가 하면요 그것을 이제 그 분절음 그런다는 말이죠 이것을 이 지금 그 한글이 글자수로는 이렇게 지금 조합을 하면은 착착착 조합을 하면 나오는데 분절음으로 분석을 하면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분절하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자 이것이요 398억 5,677만 2,340종의 분절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98억 398억 5,677만 2,340 5,677만 종의 분절음을 표기할 수가 있다 그치 종의 분절음을 표기할 수가 있다 엄청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소설가가 이 한글을요 어디다가 비유를 하는가 인공지능에다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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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죠 AI 이 세대로 하고 인공지능 하고 이제 바둑 둔 거 다 아시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 그랬죠 이제 그 넘어서는 시점을 뭐라 그랬죠 관사님 아시잖아요 특이점 예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할 일과 인간의 이제 생각이 할 일과 이제 다른 점을 제가 했는데 아무리 이게 올라가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인공지능이 소리를 인식하고 표기해요 이 소리를요 표기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기본 바탕은 뭐가 된다 그랬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왜 생기는 겁니까 빅 데이터 빅 데이터 빅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생기는 거예요 빅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생기지 못해요 빅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금 그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빅 데이터의 바탕은 또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크라우드 예 이게 크라우드 가상 저장 공간 가상 저장 공간 오늘 아까 제가 지금 수호지심 했죠 근데 제가 계속 다 외우고 있을 수 없잖아요 수호지심이라는 칼럼이 딱 보기 내가 딱 강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이죠 태블릿 PC 딱 해가지고 4단 딱 치니까요 뭐 4단이 이거 창 나와버리잖아요 뭐 이거 뭐 엄청난 것이 가상 저장 공간이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데 그러면 가상 저장 공간에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소리를 내고 하는 소리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빅 데이터에 의해서 가상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거기 저장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알파벳 영어 영어로는 말이죠 그 수많은 소리 그거를 표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어떤 문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문자 가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말을 내고 자 기계에서 나는 그 복잡한 음들 있죠 그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 있잖아요 그 수많은 소리들을 알파벳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한글밖에 없다 하 정말로 정말로 대단하죠 이런다 이 말이죠 우리 한글이요 그래서 이 한글의 고마움 우리가 압니까 우리 주택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을 하니까 하 한글이 이런 말이죠 위대한 자 그래서 한글을 뭐라 그런가 하면 소리문자 그런데 또 한글을 하나 더 칭송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질문자 자질문자 자 자의 질이 있다 이거는 이제 자질문자를 영어로 또 이게 이제 영어로 히츄랄 알파벳 히츄랄 알파벳 영어로 자질문자를 히츄랄 알파벳 히츄랄 알파벳 히츄랄 알파벳 이게 자질문자 이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자질문자가 어떤 것인가 알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이 제일 처음에 한글이 제일 처음은 기억 아닙니까 기억이죠 거기다가 이러면 뭐가 됩니까 기억이 되죠 하 자 이 기억에다가 또 기억을 하나 더하면 쌍기읍이 되죠 저 디것에다가 이거 하나 더하면 티것이 되죠 또 디것에다가 또 이거 하나 더하면 쌍티 이게 되죠 이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자질 내가 여러분들 지문하죠 자질 이게 자질이에요 네 처음부터 할 때는 가나다라고 아이고 가나다라고 이게 1번 말은요 한글 나올 때 맞아 맞아 가나다라고 맞습니다 중국어로는 표기할 수 있는 것이 500까지 밖에 안 돼요 일본은 300까지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아까 내가 지금 그 표기했는데 사막 그 많은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질이 피츄랄이에요 피츄랄 알파벳 자질 문자 아주 과학적이에요 자 그냥 기억만 있으면 되는데 일본말도 일본말도 카 있습니까 일본말 카 없어요 선타님 일본말 아시니까 카 여기다 카 커 뭐 갖다가 붙이면 전부 다 지금 자가 다 되잖아요 그러죠 이거 보세요 한글은 요술 방망이에요 이런 문자를 15세기 한글 전국에 기가 잘 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 이 우리가 나는요 이 지금 칼럼을 읽고 하 정말로 우리가 한글에 고마움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자 우리가 우로지태 일일지명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한문으로 했지만 안 돼요 한글로 다 지금 표기가 다 되잖아요 일본은요 지금도 한문하고 그거하고 섞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문맥률이 일본은요 한문을 모르게 되는 게 30% 뭐 이렇게 와요 우리나라 문맥률이 얼만지 아십니까 1% 미만이에요 1% 미만 그게 그렇게 쉽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또 제가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한 21세기 문맥은 또 다르게 내가 해석했죠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맥률은요 이게 지금 한글을 모르는 문맥률 1% 미만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쉬우면서도 엄청난 우주에 나는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는 그런 한글을 15세기 우리나라 만들어줬다 자 그래서 이 소설가가 말이죠 만약에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인공지능이 내는 소리 또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음성 이거를 다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문자도 표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자들로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해야 될 인식과 소리 이걸 표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문자가 뭐냐 하하 인공지능이 뭐랍니다 하는 소리 인식하는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오직 한글밖에 없다 그때 한글이 세계에 각광을 받는 그런 글자가 될 거다 상상되죠 상상 안됩니까 하 이런 문자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내가 또 카톡 보내는 한 카톡의 제목이 한 아비를 아십니까 한 아비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싶어서 한 아비 압니까 여러분들 관사님 한 아비가 뭐예요 모르겠죠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한은 뭔가 하면 한글이에요 아는 뭔가 하면 아리랑이에요 비는 뭔가 하면 비빔밥이에요 한 한글 아 아리랑 비 비빔밥 이게 뭔가 하면요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예요 한글 세계적이죠 아리랑 음악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뭔가 하면 아리랑이에요 자 비 비빔밥 음식 중에서는 최고의 음식이 뭔가 하면 비빔밥이다 한 아비 자 우리 문화 멋지죠 이런 문화 하 그래서 제가 글 칼럼도 있고 야 이것도 멋지다 제가요 뉴욕 하문 하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서 아리랑을 공연하고 크 아름답게 아리랑을 다 공연하고 그 공연한 후에 말이죠 모든 방청객들이 일체이 일어나가지고 귓박수를 막 치는데 그냥 막 환상적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리랑을 들으면서 말이죠 환호하는 거예요 이런 음악을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멋지죠 네 아리랑 자 자 그래서 한아비 하 그것도 빈밥도 마찬가지예요 빈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를 지금 창조해가지고 그런 문화로 지금 나가고 있고 한류가 절대로 그냥 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이 저변에는 말이죠 엄청난 문화적 저력 또 아까 지금 딱 얘기했죠 지 지기 이런 것들이 바탕되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류고 봉기종이 만든 기생충이고 미나리고 모든 것이 말입니다 방탄소년단이고 자 그 방탄소년단도 말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한글로 노래하잖아요 기가 막힌 노래를 안 합니까 인류에게 말이죠 이 어려운 시국에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노래를 지금 하고 돌아다니는 게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말이죠 그렇게 오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갖고 왔다 하 하 그렇다니 말이죠 어째요 정말로 자 그래서 오늘 우루지택 얘기하다가 시간이 엄청 가버려 버렸네요 지금 하 하 하 하 이게 지금 이제 근데요 우루지택은요 이제 진리의 근본으로 들어가볼면 이 우루지택은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우주에 다북차 있는 기의 작용입니다 맞죠 기의 작용이에요 자 이 우주에는 정산종사님이 영기 질 법문 있죠 영기 질 또 우리가 이제 이 기 이론상 진리장에서 볼 때 기는 뭡니까 이론상 진리장 기 이론상 우리 지금 정전 이론상 진리 있잖아요 우주만요의 본인이요 재벌재장의 시민이요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를 이론상 진리장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 아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 그러니까요 이 기를 얘기를 할 때 예 기를 얘기를 할 때요 이 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진공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가 바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를 설명할 때 진공이 진공이 바탕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화의 바탕은 뭡니까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은 참으로 비었다 이 말이죠 단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말이죠 그냥 비어있는 멍청하게 비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가득 찼죠 기가 가득 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묘유의 조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풍은 우로상설로 나타나죠 그렇죠 자 우리가요 풍은 우로상설은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우로지택이라 그랬는데 정산용도께서 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쌈 진리 여기에 지금 바탕된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한 가운데 묘유하고 묘유한 것만 아니라 또 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화는 움직임이죠 움직임이죠 그럼 움직임은 그 움직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원상설문에서는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그랬죠 무상은 진공자리로 보는 거예요 무상은 아니죠 유상은 진공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유상 유상 떳떳함이 있다 이 말이죠 떳떳함이 있다 이 말이죠 떳떳함이 있다 이 말은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아입니까 그럼 무상 무상은 뭡니까 떳떳함이 없다 그러니까 유상은 항상 안 변하고 있는 거죠 항상 안 변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진공자리죠 이건 모르고 체 그래요 그럼 무상은 뭡니까 용 예 용 그러면 용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조화로 일어나고 조화는 왜 일어나느냐 기의 작용이다 그렇죠 기의 작용이에요 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로지택 그러셨는데 지금 정산종사님께서 태종사님의 우리 회상을 오로지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요 진리의 조화의 대위력 진리의 조화의 대위력 그 조화의 대위력을 오로지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이 말이죠 멋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참 하 그러게요 우리 대종사님 참 정산종사님 잘 두셨죠 정산종사님 진짜 잘 두셨죠 그게 좀 보세요 저게 아주 제가 여기다 이게 지금 그 대종사님의 위력을 어디다 표현하셨으니까 오로지택이다 여기다가 참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딱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제가 엄청난 그런 대종사님의 공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몰라요 다요 그걸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것들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겨 버리잖아요 넘겨 버리는 것이죠 그 당연함을 안 당연함으로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이 우리 지금 대종사님이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적실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정산종사님이 우로지택이다 하는 이 단어 한 말씀에 말이죠 태종사님의 위덕과 이것을 말이죠 하늘같이 정말로 받들어 올리신 거죠 이런 지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로지택 새기다가 시간이 이제 다 가버렸어요 시간이 이제 다 이제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 조화 이제 기어의 작용 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풍운 우로상설의 그 이제 표준적인 준말로 우로만 지금 들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는 이제 풍운 우로상설 이게 속이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지금 저 사람도 말이죠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를요 과시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참 존재가 되겠습니까 과시하면 아니 뭐죠 우로지택이 이제 우로지택이 다 다른 말로 하면 풍운 우로상설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제 살리고 있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로지택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우로지택으로 너희들 살리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일체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말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무상이죠 무상 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관경의 모든 도리가 다 아무것도 뭘 얘기하는 거면 상이 얘기하죠 상이 없다 그래서 진리의 본첫자리는 상이 없습니다 자 동공 광명 조화 이렇게 나투면서도 내가 동공한다 광명을 준다 너희들에게 조화를 준다 상을 냅니까 진리가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말이죠 진리와 완전히 합일된 거예요 합일된 그 진리와 합일된 서 그 자리에서 놔두신 모든 은혜 위력 위덕 그 위덕을 정산종사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우로지택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자 어쩌죠 우리가 우로지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럴 지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모르고 있고 살았던 여러 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부각시켜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감해서 느끼는 그 어떤 계기가 다 같이 되었으면 더 간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밤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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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